연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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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도 안 보여 얼굴 얼마나 들이밀지만 얼굴이 안 보여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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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데 근데 언니가 꼴등인 거 봤지 솔직히 말해 솔직히 기분 나쁘고 사람들이 잘 몰라 이 사정을 원래 재롱이는 무조건 자타공이 큰나만 좋아했는데 나 어제 약간 어떻게 내가 좀 성명서를 내야지 사람들이 왜 모르냐고 모르지 그걸 댓글에 그 말이 딱 적당하더만 큰나를 제일 좋아하는데 큰나는 오랜만에 와서 반가워요 아니야 봐봐 원래 재롱이는 날 때부터 이 집에 올 때부터 날 제일 좋아했어 무려 한 8년간을 나만 제일 좋아했어 근데 내가 오면은 반가워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어디 갔었던 거야 저녁만 기다렸잖아 이런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 집에 오면 나한테만 붙어있고 너랑 나랑 어딜 가도 재롱이가 나한테만 붙어있고 그러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것까지 다 알겠냐고 속상했어 내가 진짜 막 약간 약간 막 약간 억울하더라고 재롱이 큰나 제일 좋아하지 재롱이 큰나 제일 좋아하면은 손 이거봐 재롱아 일로와 안가 안가 아무래도 안가 재롱이 무조건 내 옆에 붙어있어 너무 오랜만에 왔으니까 그거랑 다르다니까 그럼 재롱이 재롱아 봐봐 내가 여기 오랜만에 내가 친정에서 자봐 그러면은 재롱이 내 옆에 붙어서만 자 침대에서 내 그냥 몸에 탁 육타서만 자 너랑 잘 때는 원래 그냥 옷장에 편안한 상태인거지 아니야 재롱이는 원래 재롱이는 옷장에서 자는 애가 아니고 나랑 같이 침대에서 자던 애였어 내가 결혼하러 저기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재롱이 항상 나랑 내 침대에서 잤어 그리고 그래 비록 너를 지금 너랑 좀 오랜 시간 같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좀 섭섭하게 듣지는 마라 아무튼 그래도 나랑 지금 한 세월이 몇 년인데 그치 재롱아 비교할게 아이패드 재롱까지 좀 했는데 물어봐봐 너무 웃기다 안 되는 거